또 장회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감사원의 중간감사 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맞붙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을 공격 주제로 삼았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서면으로 올린 게 오후 6시 36분이고요. 피설대에 수각된 시각이 밤 9시에서 10시인데요.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은 뭘 했냐는 겁니다. 전 감사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의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조사가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낸 18쪽짜리 상세한 보도자료,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하명감사기관이자 검찰의 수사정보수집기관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 고발이 불가피하다면서 문제의 보도자료, 정보와 첩보가 뒤섞여서 짜깃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공소장을 방불케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대감게이트 시즌2입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이냐, 여론을 호도하는 작퇴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정은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월북 관련 진실이 빠져있다라는 입장인데요.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월북이라고 본 군당국의 SI, 그러니까 도감청을 통한 특수정보가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공유했던 국방위 회의를 여야 합의로 공개하자는 주장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야권에서 나왔죠. 잘못됐다기보다는 새로운 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2년 전 해경과 국방구가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인데요. 실족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감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고 국방부가 이 사실을 보고 있지만 해경청장이 난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이 씨의 손에 감긴 붕대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구명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작을 보아라, 그 어업지도선의 비품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자가 써있는 구명복, 또 손에 붕대를 감은 것, 그리고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던 것,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심각은 심각은 자세한 점을 감이 없을 때, 잘못되어가는 게 Caiap Road, 그의 지진을 바랍니다. 이 심각은 된 점을 감상하는 이유인데, 또 손에 붕대에 면을 감상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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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